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광역철도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신동원 광주시장이 참관한 가운데 김식원 대한교통학회장이 주재를 발표하고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교통철도 관련 전문가들은 광주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식원 교수는 주재발표를 통해 광주시의 현재 철도망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 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철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원 시장은 광주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위치로 광역철도의 연계 가능성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철도 소외 지역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의 적합한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